그리고 고호 다 뱉히고 나가시면 원장님 두 분께서 일주일 동안 힘내시라고 따뜻한 체온으로 안아주실거에요. 안으면서 서로의 마음이 그 순간 조금 와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일단 고호는 나는 내가 반드시를 외칠거구요. 그 뒤에 경영자다 최고다 이룬다 를 해주시면 되요. 나는 경영자다 내가 최고다 반드시 이룬다 예바 화이팅 이렇게 크게 외칠건데 정말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번 일주일 힘내자고 있는 힘껏 크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선정할게요. 나는 경영자다 유나 최고다 반드시 이룬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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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화이팅! 마을 года 나ımız 새로운 1 아, 왜 이렇게 없었어?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하라고?